가장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인간이 추구했던 여러가지 행복은 소위 말해서 궁극적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을 하셨다 그건 어른 말이라서 모르겠고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통찰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은 마침내 이 세상은 혹은 모든 유의법들은 마침내 괴로움으로 귀열되고 만다는 것 거기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해와 처절한 처절하다 이런게 좀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절한 이해가 있어야 궁극적 행복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것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침내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만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마침내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만으냐 거기에는 우리 인간 혹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움 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망이라 그럴거죠 그걸 우리 갈애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소멸되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그죠 요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 있다 그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다 그거를 일러 우리는 도 혹은 도닦음이라 한다 그 도 혹은 도닦음은 압축에서 이야기하면 8정도다 오늘도 8정도라 하네요 웃긴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정도론으로 보면 그거는 계정의 사막이다 계정의 사막이면 사막도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을 했지 계정의 사막을 칠청정체계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통을 자부하는 우리 그죠 상자부불교의 근본이다 요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행복 부처님께서는 궁극적 행복을 그냥 행복이 아니고 그죠 궁극적 행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죠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초기형에서는요 그럼 초기 불교만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방금 제가 딱 올라오는데 뭐 구경열반이 어쩌고저쩌고 반야신경 외우면서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 덕구경열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신경은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보살도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보살입니까 보살은 일체중생을 모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모두 명예를 잔뜩 누리게 해주겠다 모두 100세가 아니고 8만세까지 살도록 하겠다 아니다 모두 열반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뭡니까 그 4분이잖아요 일체중생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맞죠 대성정종분이라 불리는 금강경의 핵심을 표방하는 분이라고 그죠 그 부분이라고 옛날 중국에서 그죠 그렇게 정리한 대성정종분에서 대성의 근본을 밝히는 품에서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강경의 목적은 보살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보살은 뭐하는 겁니까 일체중생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일체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죠 이게 목적이라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을 실현하는 것 금강경의 목적도 보살의 길을 살려면 일체중생 일체중생 내이웃을 모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겠다는 것 그죠 그럼 초기형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의 목적은 그죠 그 그리고 또 부처님이 오신 그죠 그 목적 이유도 내이웃을 그죠 전부 열반을 실현하겠다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러 우리는 반냐 통찰지 지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을 실현한 것을 우리는 마반냐 바라밀이라고 하고 금강반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냐를 우리는 청정도론에서 통찰지로 옮겼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청정도론의 핵심도 역시 반냐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느냐 우리 반냐 통찰지 입장에서는 나무로 실현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안한다 싶었죠 저는 이상해서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요번에 지금 반복했으면 계속 나무로 했죠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심물이 나도록 했어요 눈들이 치면 굉장한 건데 염호가 일어나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해탈 열반이라는 꽃과 열매를 불교 궁극적 행복인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느냐 청정도론에는 이런 구조로 실현하면 되죠 꽃과 열매를 열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무가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토양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튼튼하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비옥한 토양이 뭡니까 예 우리는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 교학적인 주제입니다 됐죠 저는 이 청정도론이야말로 반냐신경을 확 풀어낸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반자신경은 뭡니까 무조건 진하게는 꽝 꽝 꽝 이러면 반자신경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두 개라 했으니까 개가 된다 왜 개가 되는지는 제가 수십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른분이 있어요 반자신경을 하면 왜 개가 되지 꽝 꽝 꽝 이건 이해가시죠 그렇죠 열반이라는 달을 보고 꽝 꽝 꽝 이러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개 짖는 소리입니다 제복하러 대답을 안 하세요 됐죠 그래서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반자신경이 그대로 철저하게 이해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처계근재연 여섯 가지 교학이 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자신경이 나오죠 온처계재연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토양이 있어야 되고 토양만 있으면 뭡니까 콧부 논리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불교의 토양에 영양분이 넘쳐 흘러도 뿌리가 없으면 빨아올립니다 됐죠 이 뿌리를 청릉도론에서는 개와 산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오청정이 여기 나옵니다 견청정 됐죠 견청정의 해시이 뭡니까 견은 본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체한다는 것은 온처계근 이런 거로 해체해서 봅니다 토양을 그대로 빨아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도위청정이죠 의심을 극복하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건의 연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죠 조건과 연기의 핵심은 뭡니까 업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온처계근 재연할 때 12연기가 바로 이게죠 올라와서 나무 밑둥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르게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게 도고 어떤게 도가 아닌가 도비도 직연청정에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가 아닌 것을 버려야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서 바른 도닦음으로 갑니다 됐죠 이거를 우리 앞이 20장에서죠 도비도 직연청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 다 까먹었어요 도비도 직연청정의 핵심은 어떻게 도입니까 이제 도가 나오면 뭡니까 죽었다 일어나도 자다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상고무화 청정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무화 뭐 잘 모르겠다 무조건 무상고무화 무조건 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도는 무상고무화를 통찰해 드리고 봐들어가고 체득을 무상고무화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이걸 보면 무상고무화 안 됩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해체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17,18장 견청정 도위청정에서 해체해서 보기가 딱 분명하게 되고 그게 분명하게 되면 뭡니까 무상고무화가 드러납니다 됐죠 이것이 도고 어떻게 됩니까 해체를 철저하게 안 하고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깊이에 들어가면 광명이나 행복이나 대경안이나 좋은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뿅가뿌리면 뿅가뿌리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도비도 그걸 하고 이것이 도다 딱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도를 닦아야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21장이 행도지견청정입니다 행도는 뭡니까 도를 실제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도지견청정을 여기서는 9가지 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우리 명상의 지혜까지 넣으면 10가지 위빠사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뭡니까 이 경지를 체득한 4상 8배라고 하잖아요 예류, 일례, 불안, 아라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3장에서는 그 열매로 쓰여 있잖아요 열방과 멸진정에 대해서 오청정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청정도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반자신경의 핵심이 맞죠 청정도로는 1장부터 23장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반자신경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 소리 합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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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전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정도론과 우리 한국에서 하는 반자신경과 금강경은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은 거다 청정도론은 자세합니다 됐죠 자세하고 분석적이고 자세하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딱 맞습니다 현대의 특징이 거기잖아요 반자신경, 금강경 좋습니다 근본 목적은 초기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직관적인데 빠져갖고 있잖아요 꽝! 꽝! 하다 보면 인생 망칩니다